네, 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모아왔습니다. 오늘은 먼저 경제계 거물의 증시 전망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스컷 마이너드가 어제 CNBC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인데 앞으로 6개월 동안 저는 풀백, 증시에서 하락에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락폭은 10% 정도를 예상을 했고요. 하지만 ultimately, 궁극적으로 S&P 500 지수는 5천 포인트 또는 그 이상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음 전망도 살펴보면, 크립토,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을 찾고 있기 때문에 골드 앤 실버, 금과 은의 인기가 높아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겐하임의 CIO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증시가 향후 6개월 동안은 조정을 받을 것 같고 또 금과 은 가격은 높아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6개월이면 올해 내내 증시가 좀 빠질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고문님도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지 또 우리 투자자들 하락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한데요. 스튜디오에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 셀럽은 스컷 마이너드, 구겐하임 CIO입니다. 일단은 이런 말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조정 나왔다가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우상해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요새 미국 중신이나 한국 중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능력들을 투자자들이 갖고 계시냐면요. 악재를 호재로 만드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주가 하락이야 하는데도 주가 하락? 그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생각하고 이거를 바꾸는 능력이요. 제가 겪어본 이런 장에 있어서 최고치를 지금 달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6개월씩 이렇게 하락을 그냥 방치할 개인 투자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6개월이 아니라 2분기 말까지는 고점 형성을 계속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7월이 분기점인데 7월에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전체 집단 방역이 완성되고요. 7월 초에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인프라에 대한 국회 예산이 통과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모멘텀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조정장은 분명히 지금 조정장이고 조정장이 얼만큼 가냐. 저는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는 조정장을 갈 수 있고 그 이후에 정점을 찌른 이후에는 지금같이 급한 상승세는 아니더라도 계속 우상행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장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것들은 조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잘라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가야 됩니다. 6개월? 요새 시장에서 6개월? 이거는 너무나 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스컨 마이너드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였다. 라는 걸로 좀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 셀럽은 누구죠? 강민정 캐스터. 다음 셀럽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안화가 달러 대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위안화의 상승은 성장의 둔화를 시그널로 주는 것이기도 해서 중국 정부 난국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미즈호 은행의 아시아 통화 전략가 켄청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파이낸셜 타임즈의 한 기자에게 인터뷰한 내용이었고요. The People's Bank of China, PBOC라고도 하죠. 중국 인민은행은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런 민피, 인민 폐, 즉 위안화의 평가 절상을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중국의 그로드 모멘텀, 선장 모멘텀이 1분기에 낮았기 때문입니다. 느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터뷰 문장도 살펴보시면 Capital flows, 자본 유입이 인플레이션을 증대시킬 수 있고요. 또 중앙은행의 노력을 invalidate,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안화 절상에 따라서 중국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 같은데 위안화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고문님 알려주세요. 이번엔 중국 쪽에 위안화 관련된 언급인데 중국 인민은행이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지도 궁금합니다. 크게 보시면 위안화 약세죠. 약세의 큰 원인은 한 가지였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홍콩의 국가보안법 시절에 7.12까지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면서 굉장히 지금 물 밑으로 내려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사실적으로 일부러라도 위안화 상승에 대해서 지금 중국 당국은 자제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어마무시한 중국이 지금 V자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안화가 강세가 지금 계속 가는 부분들은 사실 플러스입니다. 물가를 잡아야 하는 중국 당국의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것들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4월, 3월에서 기준금리도 지금 1.6% 내렸어요. 그다음에 추가 조정도 0.6%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일단 중국 유안화의 강세라는 것을 떠나서 달러화가 너무 약세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중국의 경제 회복 기대감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달러 약세가 주 원인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무역 흑자 중에 변화 등이 많이 생기는데 달러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전 세계 외환 보유액 중에 지금 위안화 자산이 두드러지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등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위안화의 부분들은 조금 강세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 통제할 필요 없다. 자연스럽게 시장에 한번 맡겨보자. 그런 의견들로 나오는 걸 봐서 크게 지금 양국, 미국과 중국의 어떤 위협적인 요소로 떠오르지는 않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안화 강세도 강세지만 달러 약세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좀 더 맞춰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이제부터 트위터에서 물건을 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위터 최고 재무책임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셀럽은 레드시걸입니다. 지난 새벽에 JP모건에서 주최한 인터넷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트위터의 유저들이 클릭하고 물건을 구매하는 것까지 트위터 상에서 완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무언가를 사기 전에 트위터에서 굉장히 많은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굉장한 기회입니다. 우리의 구매자들과 광고주를 연결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위터에서 옷도 사고 뭐 과구도 사고 이럴 수 있으면 참 편리할 것 같은데 앵커님과 고모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스튜디오로 다시 한번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들의 말말말과 함께 돌아올게요. 네, 강미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트위터 이야기인데 트위터에서 쇼핑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건 뭐 진작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페이스북에 리브라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네드 시글, 혹시 일론 머스크 친구 아닌가 모르겠어요. 사실 한 번 여기서 투표를 한 적이 있죠. 기억나시겠지만 도치코인으로 결제해야 되느냐 말느냐. 그게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트위터에서 이런 결제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자연스러운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완성을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결제의 90%가 전제결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지금 여겨지고요. 핀테크냐 테크핀인가의 기업 간의 싸움이 굉장히 심화되는 부분들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 여기서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부분들은 중앙은행이 발행할 디지털 화폐. 그래서 이 삼국지가 굉장히 재미있게 지금 연결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은행이 모의실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하는데 그 파트너가 누구냐 하면 네이버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트위터를 하면서 물건을 사고 또 물건을 팔고 하는 부분들은 자연스럽고 또 지금 현재 디지털 경제에서의 아주 중요한 한 축으로 떠올렸기 때문에 환영을 하면서도 일론 머스크처럼 입방정을 안 떠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 시세를 조정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만 좀 안정성을 갖춰주는 부분들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핀테크, 테크핀 그리고 CBDC, 중앙화폐까지 중앙 디지털화폐의 패권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와츠업 그리고 셀러먼 마리지까지 최영호 군원과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재미있는 이야기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